안녕하세요 부디 한정훈 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탄입니다. 날씨가 진짜 더워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도 그러면은 좀 가슴 뻥 뚫릴만한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가슴 뻥 뚫릴만한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명곡입니다. 아 근데 이 좋은 노래를 우리가 듣다 보면 이 곡이 아 이거 정말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나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씩은 예전에. 저는 있어요. 아니 노래 만드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렇게 좋은 음을 어떻게 생각해내지? 이런 생각 종종해요. 우리가 아는 그 명곡 중에 정말 상상계의 그런 발상으로 만들어진 곡들이 많은데. 아무동안 경험에서 비롯된 곡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아 너무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전세계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노래죠.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사실 부디가 소개해 주신 노래 제가 조금 여기서 알게 되는 노래도 많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가 비틀즈라는 그룹이 폴 맥카트니, 그 다음에 존 레넌, 조지 헤리슨, 링거스타 이렇게 4인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1962년도 데뷔해서 70년도까지 8년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게 짧게 활동했군요.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은 빌보드 차트 1위를 8년 동안에 20번. 8년 동안? 네. 20번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50년대 최고의 가수 엘비스 프레스리라고 있는데 엘비스 프레스리가 17번 1위를 차지했대요. 그리고 이제 슈프림스라고 다이아날로스가 했던 슈프림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도 12곡 1위를.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기록을 세우는 거죠. 너무도 정말 많은 히트곡을 봐주셨지만 그중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대중적인 예스터데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은 어쿠스트 기타의 단순한 그런 선율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해가지고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참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진짜 근데 이 노래를 너무 좋은 노래고 워낙 명곡이니까 명곡이라는 말도 좀 식상할 만큼 진짜 유명하고 좋은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비틀즈 말씀해주신 그 멤버들이 고민 고민을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비화가 뭐 따로 있어요? 현생 비화가? 근데 이게 이제 진짜겠죠. 얘는 이제 폴 맥하트니가 65년도에 만든 곡인데요. 폴 맥하트니가 잠을 자다 꾸매서 이 멜로디 선율을. 아 진짜요? 그래서 바로 그냥 깨서 압구에 옮겼대요. 진짜예요? 뭐 설이에요? 아 글쎄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진짜로 봐야 되겠죠. 진짜겠지 그러면 고민이 얘기하면. 그래서 이 꿈도 잘 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와 진짜 꿈에서 생각나서 예스터데라는 곡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우리 용꿈 돼지꿈이 좋다 그러잖아요. 복권사라고. 그건 저리가라 길목 있네요. 진짜. 그렇죠. 예. 이렇게 탄생한 노래 이렇게 탄생한 노래가 전세계적으로 리메이크도 되고 하니까 꿈을 정말 잘 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꿈을 잘 안 꿔가지고 요즘도 꿈 꿔면요. 네. 그리고 막 떨어지는 꿈. 떨어지면 키 큰다고 그러죠. 키가 끌려야 되나. 더 크시려고. 키 더 크시려고. 어쨌든 그러면 폴 맥카트니가 꿈에서 만나서 일어나자마자 썼다는 믿거나 말거나 라고 하지만 어쨌든 맞는 얘기겠죠.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 예스터데명곡을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가창을 한번 부대님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잠깐 노래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말 좋은 노래들을 한번씩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전환이 될 겸. 그럼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좋다.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오늘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 그러면은 뭐랄까 좋은 곡 들어봐라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메시지는 꿈을 잘 거라 이거예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꿈을 잘 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로또 복권에만 어떤 행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이렇게 몰두를 하면은 폴 맥카트니처럼 꿈을 꾸다가 좋은 또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 또 구독자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긍정의 힘을 조금 더 실어줘야 될 곳이 저기 또 나로우주센터에 지금 있어요. 우리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실 텐데 지금 녹화일이요 21일이거든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지금 이 시각 3시 좀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 오후 3시 넘어가고 있는데 4시에 한국형 발사체죠. 누리호. 우리나라 신 우리나라만의 기술로 우주에다가 띄우는 이런 거에 꼭 좀. 자랑스럽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게 성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짜 누리호 발사 소식이 꼭 성공 소식으로 또 들려왔으면 좋겠고 사실 시도만 하는 걸로도 물론 자랑스럽지만 이왕이면 성공까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긍정의 힘을 저기 나로우주센터로 좀 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녹화하다가 성공 소식이 뭐 속보로라도 들린다. 그러면 또 그것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긍정의 메시지 누리호에 전달도 하고 또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우리가 항상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구독자한테 전달하는 긍정의 메시지는 뭐랄까. 부자가 되는 메시지인가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게니까. 저에게 캐치프레이즈가 부자 되세요. 그렇죠. 부자 되세요. 우리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우리 긍정적인 우리 구독자들이 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늘 부자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자 되는 진짜 좋은 방법은 이런 동영상 생겨보시면서 정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얻어 가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또 실질적인 저희가 행운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퀴즈와 퀴즈를 제발 좀 이렇게 맞춰주세요. 선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퀴즈 또 행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선물이 소소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운이 많이 들어오네요. 소소한 건 아니죠. 그래도 열심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소소하지 않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선물이 좀 달라졌습니다. 매주 나가는 퀴즈를 계속해서 꾸준히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혜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1등입니다. 1등 한 분한테는요. 무려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가 갑니다. 그리고 2등 5분한테는 치킨 쿠폰, 3등 10분께는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을 저희가 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첨자 발표가 되니까 언제쯤일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한 2주 남았나요? 3주 남았나? 3주 뒤,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퀴즈맨이 날짜까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비스포크 청소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맨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이번 주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부디는 빌라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로 역세권을 강조하면서 역세권은 지하철의 여기로부터 500m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화장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2번 랩표소, 3번 승강장, 그리고 4번 제가 좋아하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힘께보세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아니야? 본인이 좋아하는데요. 아니, 나는 너무 점점 갈수록 보기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 저는 이런 게 문제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역세권은 뭐 몇 미터냐, 숫자로. 역세권이 아무튼 여기서부터 몇 미터냐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지하철의 여기로부터 500m까지가 역세권인데 과연 여기가 어딜까? 보기 함께 하셨습니다. 힘차 하나 주세요. 이게 저기 화장실, 이 매표소는 뭐 이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도 이걸 기준으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화장실이나 매표소는? 역마다도 여러 군데 있고. 그런데 뭐 어디, 몇 번째?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 그러니까 남은 건 그럼 두 개네요. 승강장 아니면 여러분? 세븐일레븐 편리점인데. 편리점. 세븐일레븐 편리점이 어떻게 있어요? 어, 아니죠. GS가 있는 데도 있고, 미니스톱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외, 지하철. 역만의 또 그 편의점 있잖아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몇 번일까요, 여러분? 승강장일까요? 세븐일레븐 편의점일까요? 더 이상 인트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모욕한 것 같아서 이쯤 되면 다 마치실 것 같고요. 자, 정답 보내주실 곳입니다. 02-556-6961 전화주세요. 02-556-6961번이고요. 문자는 010-8964-7750, 8964-7750번입니다.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이메일로도 편하시다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댓글 보시면 네이버 폼 이용하실 수 있는 또 그런 링크를 띄워두고 있거든요. 간편하게 참여하셔서 저희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상담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6월 30일 마지막 날 무슨 날이죠, 부디? 세미나. 세미나 날이에요. 세미나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부동산 DJ 특별투자 세미나입니다. 2022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이고요. 몇 시에요, 부디? 2시에? 4시까지 지내왔습니다.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소액 투자, 용산 투자 방법, 유망 지역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서 만나서 이게 얼마 만이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얼굴 보는 게 현장에서 만나서 정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로 예약으로 진행이 되니까 빠르게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 통해서 빠르게 예약해 주시면 부디 직접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디 직접 만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도 저희 10명 선착순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들 신청해 주시면 이번에는 용산을 주제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마감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정말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매주 다섯 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도 이슈가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아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함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5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5위, 20년 초과 아파트 불폐신화입니다. 무슨 얘기냐? 올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의 매매가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통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번 주에 발표된 한국구동산원의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 보겠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의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이 1월보다 0.33%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아파트도 이 같은 추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강남 불폐에 이어서 그래서 20년 불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20년 초과 아파트들의 상승세 부디와 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부디 저는 20년 초과 아파트 그러니까 부동산도 오래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입에 베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20년 초과 아파트? 이거는 조금 생소해요. 저도 그래요. 부디도 그래요? 한마디로 신문기사에 이렇게 지금 나와서 많이 퍼날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0년 초과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사실 즉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른다. 안 떨어지고 오른다. 그거는 지금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 재건축, 재개발 특히 묶어가지고 이 공급이 부족했던 거죠.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겠다고 큰 소리는 많이 쳤는데 지금 일단은 조금 지금 눈치를 보고 조금 시기 조절?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오래된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들 30년이 돼가거나 30년이 넘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뀔 이런 우리가 재건축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오르는 거지 이것을 제목을 갖다가 이상하게 20년 초과 아파트 이렇게 뽑아 사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즉, 결론은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강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확실히 수치에서 드러나네요. 그렇죠. 20년 초과 최근 1년 동안에 5.2%나 올랐대요. 5.2%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20년 초과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올린 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아파트로 변말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심리, 현 정부의 규제를 지금 당장은 안 풀지 모르지만 결건 풀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완화, 규제 완화인 기대감. 그러니까 20년 초과라고 표현하지만 30년에 거의 가까워 오고 있네. 그리고 재건축을 또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새 아파트가 될 곳에 대한 기대감은 이렇게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미 새 아파트가 된 곳, 신축 아파트들은 흐름이 조금 약했다. 조금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대출 규제 때문에 실제로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못 받지 금리도 높지 하니까 이 신축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무슨 사실이냐 이렇게 기사를 쓴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거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봤거든요. 20년 초과가. 초과 아파트가. 이거는 그냥 어쨌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새 아파트가 될 만한 기대감이 있는 곳이 강세다라는 걸로 그렇죠. 그게 상당이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4위 이슈 가보겠습니다. 4위는요. 지금은 월세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른바 전세, 월세와 연상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5월에 전국 17개 시도의 임대차 거래 중 전세는 14만 7천6백여 건 월세는 20만 1천9백여 건이었는데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보다 높았습니다. 월세가 늘기 시작한지는 오래됐는데 특히 5월 들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한 것입니다.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월세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한국구동산원에 따르면 월세 가격은 지난 3월부터 석 달째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디 지금 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월세 화도 빨라지고 있고 월세 가격도 상승폭이 좀 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드디어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잖아요. 진짜? 앞질러서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같아요. 저는 그런데 월세가 이렇게 지금 가속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월세가 가속화되는 이유? 전세가 우리가 보통 주거 형태잖아요. 저는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전세 가격이 왜 오를까요? 전세 가격이 왜 오르냐? 4년에 묶여 있잖아요. 4년이.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4년에 묶여서 4년 동안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인상을 못하니까 4년이 지나고 나서 그 오름폭을 상당히 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닐까요? 맞아요. 결론은 지금 월세가 가속화되는 가장 거기에 줄을 붙인 게 임대차 3법이에요. 임대차 3법.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요인이 지금 이런 재산세라든지 정부세라든지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월세로 받아서 그 월세에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서민들이 편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이게 전세값이 오르면 어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계약경신청구권 다 쓰면 다 올라 있을 테니까 가기가 힘들잖아요. 또 전세로 어디를 구할 때 또 다 올라 있으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월세가 많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전세도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반전세 또 월세를 일부 받고 이런 형태도 좀 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우리는 임대차 3법 이렇게 해서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선진국은 전세가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임대료 상한제라고 해서 시행들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의 일부 이런 데들이 지금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을 하는데요. 세계 전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학자들은 너무너무 잘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잘 못해요. 그런데 너무 알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견일치를 상당히 보기가 어려운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단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도시를 파괴시키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 도시에 폭탄을 써 놓은 거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를 파괴시키는 방법은 임대료 상한제를 하는 거다. 그만큼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폐해를 계속 얘기해왔거든요. 지금 폐해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세계 경제학자들 90% 이상이 통일을 하는 좀처럼 의견일치를 못 보는 집단인데 그런 분들이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많이 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세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할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목돈을 좀 모아놓고 이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였었는데 이게 좀 급격히 사라지면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진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은 임대사 3법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도 세례를 살아봤던 기억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그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래도 말이 통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정말 사정이 어렵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럼 더 살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정의라는 건데 우리 사회만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법으로 하자요. 무조건 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요즘 인정이 메마른 시대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임대사 3법을 뭔가 좀 더 보강을 해서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아예 없애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그리고 또 하나 전세를 전세물량이 지금 그러니까 계속 줄거든요. 반전세나 월세로 가니까 그러니까 전세물량을 늘리려면 임대사업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 백채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한 채만 살 거 아니에요. 거주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월세든 전세든 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음 이 전체 그 주택을 공급하는데 임대인의 임대인 이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비중이 한 60%대가 넘어간다고요. 그만큼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도 부활을 시켜서 이 전세 물량들이 많이 좀 나올 수 있게끔 이게 정부에서 못하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면 좋은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임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임대인을 단지 투기꾼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래도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면을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주택자의 무조건적인 어떤 투기 면에서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시장에 하는 순기능적인 면도 어떤 임대주택의 공급적인 면 이런 면도 좀 봐줘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 얘기로 바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위 이슈 보겠습니다. 세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내용과 또 연결이 됩니다. 아주 따끈따끈해요. 저희 녹화일이 21일인데 오늘 바로 아침에 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요. 전월세 대책과 임대차 보완 대책, 분양가 상환자 개편안을 함께 발표해서 시장의 이목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고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미칠 영향력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영향력, 파장력이 또 어떻게 될지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꽤 다양한 내용이 발표됐어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대차 시장, 왜냐하면 8월이 되면 계약갱이 정권이 끝나는 것들 시장이 새롭게 전세 물건이 나오면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다, 전세 시장이. 전세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정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그래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3법을 좀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진짜 따끈따끈하게 녹화일 지금 기준으로 화요일 아침에 발표가 된 내용이니까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뭔가 보완한 내용이 있었고 앞으로 8월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 그런 마음도 좀 엿보이는 것 같고요. 좀 짚어볼까요? 일단 가장 큰 골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건데 임차인에 대한 어떤 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있었지만 임대인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뭔가 손실을 보는 내가 들어가서 뭔가 거주를 해야지 2년 거주해야지 팔 수가 있는데 그 임대차 때문에 살지도 못하고 상당히 임대인들한테 불리한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한테는 뭔가 당근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당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상생임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임대차를 놓을 때 2년이 됐을 때 5%만 올려라. 그 5% 이내에만 올리는 사람들을 상생임대인이라고 해서 임대, 이 상생임대인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1주택자인데 이제 한 채를 갖다가 세를 줬어. 1주택자인데? 네. 아, 무주택자인데? 1주택자는 세를 줬어요. 그런데 그 세를 줬을 때 우리 항상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은 거주 요건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세를 주게 되면 2년 거주 요건이 채워진 걸로 보겠다. 거주를 안 해도. 그러니까 5% 이내에 올리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 그래서 본래는 예전에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해서 보호를 해줬는데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다주택자도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도 혜택을 주나 이렇게 봤더니 다주택자도 나중에 1주택으로 환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1주택으로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도 2년 거주한 걸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거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2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비정상에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것으로 지금 환원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년 거주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말씀하신 이제 표현을 당근이라고 하셨는데 임대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당근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임차인이 그 집에서 나가야 임대인이 들어가서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임대를 할 수 없으니까 공급이 시작해 또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측면에서도 지금 괜찮은 거죠. 그렇죠. 서로 간에 어쨌든 임대인한테도 당근을 줬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지금 신호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임대차법을 어느 정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환원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안이 나왔어요.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여기서 일단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도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실거주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최대 5년까지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폐지했어요. 폐지해가지고 한마디로 언제 들어가서 살아도 상관없는데 주택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거죠. 양도하는 시점이나 상속이나 증여 그 시점 전까지만 들어가서 2년을 살아나. 그러니까 상당히 완화된 것이죠. 이게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환원되는 거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저는 세금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어떤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잘 돌아가게끔 정부에서는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형태가 자유 시장에서 민주주의 시장에서 자유 경쟁 시장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급 가뭄이 풀릴 거다. 아니다. 집값만 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도 좀 많이 다르고 팽팽한 것 같더라고요. 부디는 어느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은 이 시장의 어떤 자유로운 거래를 막는 제도거든요. 분양가를 높게 못 올리고 한 80%까지만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사실 이 가격을 규제하는 통제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가게 되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아시다시피 철거인 시멘트 맞아요. 다 오르고 다 오르고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어떤 공급 가뭄이나 이렇게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현장들 재건축이든 재개발 현장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리고 또 반대로 분양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지 해결이 되니까 분양가도 당연히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가뭄이 풀릴 거고 집값이 오를 거다. 이 둘 다 전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둘 다. 그렇군요. 녹화 기준으로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소식인데 빠르게 또 전달을 해드렸으면 해서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추후에 부디가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영상으로 따라 올려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2위입니다. 6.1 부동산 대책 세금 정책은? 입니다. 관련된 내용 이어서 좀 살펴볼 텐데 부동산 세금 관련돼서도 오늘 2위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이제 줄까가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네.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아 1주택이 있었는데 이사나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기전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정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이 상생임대인인 경우가 뭐 상생임대인이 지금 화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2년 거주요금을 면제해 주겠다 2024년까지 네. 2년 거주 안 해도 일시적 2주택자로서 안 보겠다 2주택자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상생임대인도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여러분 참 많이 대책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이 핵심만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부디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영상으로 따로 올려주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상속주택 관련돼서 저가주택과 소액지분은 아예 주택수에서 빠진다. 저가주택의 기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6억 그다음에 지방 3억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소액지분 같은 경우는 지분이 40% 이하인 지분 이런 것들은 주택으로 안 보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 저가주택 그거 사실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의미는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지금 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대책이나 정책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취득세 감면 방안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네.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하는 사람들이 200만 원까지 취득세 한도에서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나온 소식이어서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쭉 한번 짚어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했어요. 세제를 포함해서. 네. 이게 이제 임대차 시장 안정화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규제는 상당히 거기에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는 분명히 호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일단 이 대출이나 세제 등에 대해서 일단 다주택 주택을 주체 세제가 주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와는 좀 미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일단 이 첫 걸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걸음이 그래도 완화적으로 지금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뭐 풀릴 거라고 보여지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투기권으로 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순기능을 우리가 정부에서 또 인정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주택자와 세입자 같이 전부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뭔가 순통을 좀 트여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걸음은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추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그런 정책들도 나오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자 이슈 1위 가보겠습니다. 오늘 세정부 관련 소식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1위 일단 주제는요. 용도지역 규제 허문다 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용도지역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용복합 시대에 맞춰서 도시공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동안 다소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용도지역제를 바꿔서 주택공급 그리고 복합개발을 용이하게 한다 그런 의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용도지역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용도지역 용도지역 정확히 근데 이게 뭔지 용도지역이 이 시내 도시에 규제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이게 뭐냐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들어보셨죠? 이렇게 4개로 나눠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거에 관련된 시설들만 들어가라. 집. 집과 그다음에 집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들. 상업지역은 상업시설들 위주로 들어가라. 공업지역은 공업 위주. 녹지지역은 주택도 질 수는 있지만 종이에 따라서 자연 녹지역, 보존녹지역, 생산녹지역에 따라서 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나눠놓고 용적률하고 이 용적률, 건폐율을 달리해가지고 한마디로 충고도 제한하고 이런 규제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오래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80년대에 그런 규제라고 계속 유지됐던 규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기존의 용도지역이었어요. 주거지역에 사시는데 주거지역 같은데 거기에 갑자기 뭐 백화점 들어온 거 봤어요? 백화점? 없죠. 주거지역에. 그러네요. 상업지역 상업, 그러네요. 우리 백화점 가려면 시내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 같으면 명동을 가든지 아니면 다 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지역이 제한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계속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용도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옛날 방식으로 규제를 해놨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좀 다양하게 풀겠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이게 워낙 이 체계가 좀 오래됐다라는 거라서 요즘에 맞게 좀 개편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이제 지금 바뀌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주거와 상업 이런 걸 구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쇼핑센터도 들어와. 그리고 상업 업무시설도 들어오고. 주거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군요. 그러면 용적률의 개념을 뛰어넘는 초고층 그런 거물들도 들어올 수 있고 좀 자유로운 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획기적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화이트 조닝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용도 지역을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해. 그래가지고 화이트 조닝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거기는 뭐든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령 민간 개발 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용도로 그걸 만들 수 있게끔. 아. 획기적인 건데. 이게 바로 어디냐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이에요. 오. 싱가포르 가면은 마리나베이 샌즈라고 호텔. 네. 우린 대부분 호텔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노후된 항만배우 주거지를 주거, 업무, 그다음에 뭐 상업시설들, 관광복합단지로 만들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성공을 버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상당히 바람직한. 저는 이거 아주 획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용도 지역제가 이렇게 개편이 된다. 그게 추진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숫자로 2종이네, 3종이네, 1종이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또 뭐죠? 주거 지역도 복잡해요. 사실 우리는 주거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 준주거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거는 일반 주거 지역. 거기서 1종, 2종, 3종으로 나뉘고요. 전용 주거 지역도 1종, 2종.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준주거 지역이라는 거는 주거와 상업이 혼재가 돼 있는 지역들. 그래서 상업의 기능이 더 강해지면 상업적으로 바뀌고. 아니 제가 아까 그래가지고 사는 곳에 백화점이 있는 거 보셨어요? 이럴 때 그런 색깔인 거예요. 사실 가까운 곳이 있거든요. 가까운 곳도 있잖아요. 가까운 곳은 있는데 거기는 주거 지역이 아닐 거예요. 아 그래요? 사업 지역이죠. 오 그렇구나. 그럼 가까웠다는 것뿐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계속 설명해 주세요. 1종, 2, 3종. 1종은 한마디로 아파트를 못 지는데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으로는 150%예요. 그래서 150%니까 아파트를 못 지는 곳이고 2종과 3종이 우리가 대부분 사는 데가 2종 아니면 3종이야. 2종 일반 주고 3종 일반 주고. 그래서 2종이 좋까요? 3종이 좋을까요? 2종은 용적률이 지금 현재 200%고요. 3종은 250%로 적용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럼 용적률이 높은 게 좋죠. 그래서 공산양을 요구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군요. 맞습니다. 용적률 50%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씩 보면 2종이 더 좋다. 3종이 건축하는 데 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빌라나 이런 걸 질 때 땅이 한 60평 이렇게 됐을 때는 단점이 3종의 단점이 건폐율이 50%예요. 2종은 60%인데 그러면은 이 건폐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닥에 얼마만큼 건물을 앉힐 수 있냐거든요. 그러면 전체에서 50%밖에 3종은 바닥에 못 앉혀. 2종은 60% 앉힐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종은 조금 더 넓게 그런데 낮게 3종은 조금 더 좁게 높이 그러니까 면적이 좁을 때는 2종이 유리할 수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넓게 못 지니까. 그런데 땅을 많이 차지 못하니까 50%밖에 못 차지하니까. 2종은 60%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면적이 만평이야. 그러면 요즘은 건폐류를 낮춰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하는데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높이 올라가는 게 유리하지.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당연히 용적률이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제 용도 지역제에 대해서도 알았고 1종, 2종, 3종에 대해서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도시공간에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용도 지역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방향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주거도 들어오고 사업시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업무시설까지 들어와요. 업무 업무시설까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 모든 행동을 우리가 여기서 다 할 수 있잖아요. 행위를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바운다리 내에 어딘가 지하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철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역세권 역세권이 부디는 지승전 역세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역세권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역세권은 원래도 부디가 강조했고 중요했지만 이런 흐름을 보면 더 중요해질 거다. 역세권의 중요성이 이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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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질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그럼 무조건 역으로만 이제 역근서로만 역 역 역 자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이슈 쭉 살펴봤는데 부동산 시장에 뭔가 변화가 일고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여요. 시작이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많이 변화가 일고 그래서 항상 시작이 절반이 시작이 이제 절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현 정부의 그런 강한 의지들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서민이든 부자든 간에 골고루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시대가 좀 되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갖습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면서 또 서민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진대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다리도 만들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나는 어떻게 지금 내 상황에서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전략을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하신 분들 각자 아마 고민을 안고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메일 편하시면 이메일 통해서도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또 상담 신청하실 수 있게 저희가 댓글 보시면 그 방법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여기 이슈였습니다. 한정은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 이쯤에서 부디 채널 좋아요, 구독 이런 건 한번 꾹 눌러주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부동산 고민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고민 탑화 시간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무료 상담인 건 당연히 물론이고요. 상담 받아보시면서 자동으로 저희 선물 당첨자 후보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등 한 분께는 비스포크 청소기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선물도 받아가시는 행운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 많이 더워졌죠? 네네 오늘 진짜 덥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네네 저희 채널도 자주 보시는 거예요? 네네 아 진짜요.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재밌게 감사합니다. 네네 평소에 우리 구독자님은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네 관심이 많아요. 어 그러시구나. 그래서 또 오늘 어떤 부동산 질문해 주실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제가 그 서울 구름구 개봉동 457-15번지에 네 그 집을 보유로 하고 있거든요. 빌라예요? 다세대?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개봉동에 다세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네 보유하신 지 오래 되셨나 봐요? 오래 되셨어요? 한 한 6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6년 정도 직접 거주는 안 하시고요? 네 지금 전세 놓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점은 뭐 가격적인 측면 전망이 좀 좋은지 이런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시구나. 뭐 빌라면은 이 지역이 개발이 될까 뭐 이런 점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부디하고 그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잘 오고 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가족이시고 오래되셨어요? 한 6년 됐어요. 아 6년 지금 여기가 지금 개봉 3구역이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재개발 하는 구역이에요. 이게 이제 단독 재건축으로 재건축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곳이라서 저는 여기 뭐 개봉역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아 여기 지금 한 15분 정도요? 15분 그 역세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비역세권인데 지금 여기 아파트는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아파트예요. 아 지금은 빌라지만은 지금 이제 여기가 어쨌든 지금 다 조합 설립 된 곳이잖아요. 네 조합 설립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곳인데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게 조합 설립인가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인가가 됐으니까 아시죠? 거래 안 되는 거 네네 예 이게 재건축 방식이라서 그렇거든요. 재건축 방식은 조합 설립부터 인가 이후부터 거래가 안 되고 재개발 방식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안 되는 곳인데 지금 일단 거리는 조금 멀지만 거리는 멀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쪽에 여기 개봉 프루지어 아파트 이 사거리 쪽에 이쪽 라인에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는 거 같아요. 신 구로선이라고 해서 예예예 그렇다요 구로선이라고 이게 시흥에서 목동까지 가는 건데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닌 거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그 예정 예상 이렇게 근데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는 거 같아요. 이쪽이 그러면은 완전히 여기 역세권이 되는 거잖아요. 초역세권 그렇죠. 역세권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쪽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영등포 구치소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쪽이 그 고척 아이파크에서 영등포 구치소 자리인데 여기가 면적도 커요. 이쪽이 지금 뭐 쇼핑몰도 들어오고 상가도 들어오고 해서 이쪽에 시설들도 들어오고 여기가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네. 여기는 제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호재가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가 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도 참 많이 드렸는데 직접적인 호재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지금 직접적인 호재가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뀌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아파트 동네로 바뀌는 곳이죠. 간접적인 호재는요. 지하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 두 개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이걸 팔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매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어떤 생각으로 혹시 그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매도하실 생각도? 아 제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민을 하고 계셨다. 근데 항상 그 지역이 뭔가 좋아지는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아 네. 이 위쪽으로 이쪽에 블루밍 아파트 이쪽 라인으로 위쪽으로 이쪽도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 4구역인가 네. 고적 4구역인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앞으로 점점 지역이 좋아질 지역이고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 두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그냥 보유 해야 돼요. 음 보유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유한 지 몇 년 되셨다고 그랬지? 6년이요. 6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앞으로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것이에요. 오 네네. 네. 그러니까 절 믿고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거? 아니요. 이거 완전 너무 감동해서 고민이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목소리가 급격히 밝아지셨어요. 항상 네. 호기 시원하네요. 네. 항상 올바른 그런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꼭 부자 되십시오. 진짜 부자 되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구독자님 그 목소리가 밝아지신 걸 들으니까 우리가 다 좋네. 저도 너무 좋네요. 기분이 근데 기분 좋으시라고 일부러 뭐 그냥 없는 얘기 드리던 말씀이 아니라 부디 의견이 진짜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직접 호재와 간접 호재가 다 있다.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를 좀 오랫동안 해보시면서 꼭 그 열매를 맛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분도 만나 보겠습니다. 어디? 네. 다음 시청자님 다음 구독자님도 바로 만나봅니다.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부동산 DJ 채널 자주 봐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나 모르겠어요. 네.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디님하고 또 통화도 직접 하실 텐데 일단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부터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그 건물에 대해서 네. 구독자님 그 주소를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서울시 강서구 네. 딱시산로 네. 딱시산로 20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상가 빌딩이 나오는 건데 이걸 보유할까 매각할까 뭐 현금청산 얘기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부디 인사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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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상가 건물 지금 화공역 역세권에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역세권에 있는데 이거 지금 몇 평이에요? 돼지가? 돼지가 약 한 70평 정도 됩니다. 오 70평이요. 그러면은 작은 게 아닌데 70평 몇 층짜리죠? 4층 건물입니다. 4층이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1층은 CU 편의점으로 운영 중이고요. 나머지는 사무실로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이시고 여기 거진 안 하시고 10평 지금 그 동네가 공공재개발 또는 모아주택 하여튼 그런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그럴 경우에 근무를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매각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나 모아주택에다가 국가로부터 수용을 당하면 현금청산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현금청산의 의미가 시세대로 받는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네. 지금 모아주택 추진하는 데들이 까치산역 쪽도 있고요. 네. 까치산역 이쪽 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화곡역 쪽 이쪽 라인도 있거든요. 네. 왼쪽에 그래서 여기는 확정이 된 데고요. 일단은 지정이 된 데고 지금 말씀하신 건물이 있는 이쪽 화곡 본동 아 팔동인가요? 여기가 본동 이쪽 라인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상가건물 가지고 계신 쪽에 그쪽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뭔가 추진을 하는 곳이잖아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 네. 추진하려고 하는 곳인데 지금 저는 여기 까치산역도 그렇고 화곡역이 지금 교통이 엄청 앞으로 바뀌잖아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화곡역이 대장홍대선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대장홍대선 네. 대장홍대선 그리고 신정지선 2호선 연장선인 신정지선도 일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아시나 모르겠어요. 5호선 연장 청라 청라선 5호선 연장도 이쪽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 여기가 도대체 여기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이 네. 저는 상당히 가치가 크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모아주택으로 해서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아직 그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노후도가 이쪽이 사실 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 라인이. 그래서 이게 쉽사리 추진이 과연 될까?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수용당에서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현금 청산한다. 이거는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기 현금 청산을 할 때 이거를 갖다 시세대로 해주면 너무 좋은데 네. 시세대로 해주지 않고 아까 말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요. 네. 공식 가격이라고 하죠. 요즘은 공식 가격.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재개발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 빌라나 이렇게 가지는 분들은 개발해서 아파트 들어오면 좋지 동의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가 건물이나 단독주택 같은 걸 가지는 분들은 거기서 월세도 받고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해서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사하고 할 동안 또 못 받잖아요. 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도 단독주택이나 이런 상가들이 많은 지역은 재개발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이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진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하철도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입지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앞쪽, 화공역 앞쪽이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 상업지역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업지역하고 이렇게 가까운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보통 준주거 지역으로 나중에 지정을 해 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지금 여기 2종입니까? 3종입니까? 2종입니다. 2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상업지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데도 지금 2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상형을 시켜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임대 수익도 잘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내가 지금 매도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생각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아, 예. 지금은 절대 아니고 이쪽이 뭐 진행이, 이쪽이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봐야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어떻게 될지도 확실히 답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진행이 되면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쪽은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지금 매도를 생각하실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가져 계셔도 가치가 충분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셨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예, 예, 예.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네, 네. 그대로 보유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 매도 시기가 지금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구독자님? 네, 예, 동의합니다. 네, 네, 네. 그게 뭐 모아주택이나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뭐 67%인가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뭐 그 강서구청 도시계획과나 하여튼 뭐 거기도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조금만 모아주하고 해서 뭐.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국토부에도 뭐 그 한국 거기 뭐 등촌일지군검화 이제 거기 성인이 됐고 나머지는 뭐 다 아웃됐다 그러더라고요. 음, 많이 또 알아보셨네요. 예, 예, 예. 아유, 정말 좋은 태도죠. 소중한 자산을. 그럼요. 많이 정보를 얻으시는 정확한 정보 얻으시는 거 너무 좋은 태도고 저희에게도 전화 잘 주셨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또 전화 주세요, 구독자님.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분은요. 그 우리 이 구독자분은 다 이제 알아볼 거 다 알아보셨는데 한 번 더 확신을 얻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태도죠. 네, 네. 자기 자산은 이렇게 지켜나가고 또 불려나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보가 힘인 세상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알아보시고 저희하고도 또 통화도 해보시고 부디의 의견은 어떤가 들어보시고 뭐 이런 방법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확옥동 빌라 투자 이제 종종 문이 들어올 때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부디의 의견이. 상가 같은 경우도 반반? 아니면? 입지에 따라 틀린 거죠. 입지에 따라 틀린데.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새삼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곡동은 본래 그 대가 판단하기로는 한 80%가 빌라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신축 빌라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노우도가 잘 안 맞는 지역인데 이쪽도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확정 지정된 곳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영원한 건 없구나. 이게 예전에는 뭐 아 여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던데도 아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변하는구나. 저도 또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여기 몇십 년 동안 이쪽 계통에서 봐오신 부디도 그런 걸 느끼는구나. 아 영원한 건 없구나. 변하는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또 이메일도 보내주시면 이렇게 저희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상담은 당연하고요. 비스포크 청소기 그 추첨 후보가 자동으로 되시는 거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이메일로 보내주신 조금 긴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개발 지역 이런 부분들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디 그리고 홍선혜님. 아이고 저까지 또 불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MBTI 검사를 하면 항상 ISFP가 나오는 전형적인 소심남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지금껏 마음만 먹었지 제대로 해본 적 없고요. 올 초부터는 용산에 투자를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소심해서 결정을 몇 번 밀었더니 그새 가격이 마구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수생, 삼수생의 심정으로 반드시 제게 맞는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내도 적극 동의를 해준 덕에 현재 약 3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용산권 투자를 고려 중입니다. 저 드넓은 용산에 저희 부부를 위한 매물은 어디쯤 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셨는데 소심남이라고 본인을 표현해 주셨어요. ISFP 부디 MBTI 뭐예요? 혹시 검사해봤어요? 저는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 저는 평생 처음 듣는 얘기 아 진짜로? 성격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 성격 테스트 성격을 말하는 건데 ISFP잖아요. 이렇게 네 글자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이 검사하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I잖아요. 이 I가 있고 E가 나오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E는 외향 외향적인 거야. 밖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타입 I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나쁘게 말하면 소심한 거고 좋게 말하면 본인이 내향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신 타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I예요. I. 아이가 뭐라고 그러세요? 내향적으로 약간. 내향적. 조금 더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 많고 뭐 이런 타입인데 이거 검사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유행인데 이거 안 해보셨구나. 비용이 얼마나 들리죠? 비용 없어요. 무료 검사도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비용 드는 것도 있는데 무료 검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ISFP 소심남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근데 소심하신 분이라기보다 저는 ISFP 찾아봤는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성인 군자형으로 나와요. 신중하신 타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하시다 보니까 좀 놓치셨나 봐요. 기회를 많이. 그래서 놓친 사이에 용산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신 거거든요. 3억 원 어떨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용산 페미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용산은 예전 10년도 넘게 용산 계속 용산은 용이 사는 산이라서 사람들이 그게 용산의 포인트는 국제 업무지구잖아요. 맞아요. 밑쪽에. 밑쪽에 가면은 국제 업무지구 있는데 이 국제 업무지구가 용산에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니까 허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리고 여기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용산역까지 설도를 좀 더 지하하고 지상을 공원화하고 상업시설을 누르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참 지금 보면 용사는 다 바뀐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용사는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개발이 안 될 것 같은 지역도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용사는 개발 안 되는 지역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암동을 일단 한번 보자고요. 소암동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울역이고 이쪽이. 서울역에 가장 가까운 입체는 좋은 곳인데 이쪽을 동쪽호암동이라고 하고 이쪽을 서쪽호암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서쪽호암동은 옛날에 특별계획구역 즉 이걸 줄여서 요즘은 특계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계구역. 특계구역이라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세 개구역으로 나누어서 일단 2000년도 중반부터 이미 지정이 돼서 여태까지 개발은 안 되고 있지만 지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단독주택대로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오래된 빌라도 있고. 이 동쪽은 여기는 사실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개발이 안 돼 여기는. 그래서 이쪽은 왜 개발이 안 되냐면 바로 여기 남산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남산에 충고제한? 남산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7층 이상을 못 짓는 곳이에요. 동쪽은. 그래서 이쪽은 전역 개발하고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고요. 서쪽호암동도 사실은 개발계획은 이미 특별계획구로 잡혀 있었지만 개발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는 여기도 역시 남산에 영향을 받거든요. 고도제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원래는 12층 이상 못 짓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서쪽도 지금 18층까지 짓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고 이쪽도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해요. 지금 재개발 쪽으로 추진하겠다. 동의서를 건넌다는 등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 20년 동안 이쪽은 개발이 안 된다. 남산 고도제한을 풀기 전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쪽이 만약에 고도제한이 풀려서 이쪽이 개발이 된다면 사실 용산은 전체가 개발이 안 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산에 우리가 투자처를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 동쪽호암동은 어쨌든 충고를 풀어주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35층 이렇게 질 수 있게끔 할까요? 그건 절대 안 되겠죠. 풀어주더라도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못 짓는다는 거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보면 이쪽 라인이 여기가 용산이잖아요. 그럼 이쪽 서계동은 여기는 재개발하려고 저는 동의서가 얻고 있다고 해요. 동의서가 얻고 있고 이쪽도 동의서가 얻고 있고. 그리고 이쪽 효창동을 주변으로 해서 이쪽 원효로 일가 쪽은 이미 신석통합계획으로 구역 지정이 지금 되는 상태고. 그리고 효창공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쪽 라인도 재개발 추진 중이고. 지금 다들 재개발 추진해요. 지금 이쪽도 첨파 1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 추진 중이고. 지금 다 추진하거든요. 이쪽은 신석통합계획으로 또 진행, 첨파 진행하고 있고. 전부 다 지금 재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데는 투자금이 너무너무 비싸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3억까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여기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청파동 3가고 이쪽이 2가거든요. 이쪽이 2가. 여기가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상가는 아직까지 2가 상가 이쪽은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가는 하숫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임대 수요를 받는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이쪽은 좀 개발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이 2가 쪽이 지금 이쪽 라인으로 뭔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빈 땅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재개발에 안 들어가 있는 지역 있죠. 재개발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는 지역.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관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동영상에도 제가 강의를 우리 방송을 할 때 신축빌라를 사야 될지 구축빌라를 사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동영상도 올려놨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신축을 구입을 하라고 전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구입을 해야 임대사업자도 낼 수 있고요. 물론 임대사업자 내게 되면 또 혜택이 있죠.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취득세가 85%가 감면이 돼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취득세 8%, 12%니까. 2주택이면 8%, 3주택 12%. 엄청나게 크잖아요. 85% 감면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또 안 내도 되거든요. 안 내도 돼. 그 기준이 얼마냐면 6억이에요. 6억. 즉 매매가가 6억이 넘어가지 않는 게 있다. 이건 무조건 구입하면 됩니다. 매매가가 6억이 넘어가지 않는 게 있다. 단 신축 중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용산 6억 안 넘어가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서계청파동, 성파동 쪽에 투자를 잘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용문동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용문동도 있는데 왜 용문동은 얘기 안 하냐. 용문동은 이쪽에 신축빌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용문시장 이쪽 라인으로는. 물론 이쪽에는 지금 용문동 여기 삼각형 부분. 삼각형 부분은 대개발을 뭔가 공공으로라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지만 이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 시장인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안 되고 이 서계청파동이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공약에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계청파 이쪽 라인을 한마디로 노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쪽에 지금 이 동호암동이 개발이 된다면 용산 전체는 개발 안 될 데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6억 이하짜리 신축 무조건 사세요. 그거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제 다 6억은 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항상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잖아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저지르십시오. 이번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용산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용산 투자에 대해서는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에 또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해 보셔도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 준비해 놓고 계시죠?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걸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 잡아 드렸으니까 또 통화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전화 주세요. 용산 이렇게 큰 방향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 어때요? 저기 어때요? 이러면서 또 한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도 받아보시고 비스포크 청소기 행운의 주인공도 함께 돼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타파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번 순서는요. 부디의 내공 몇십 년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공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전해드리는 진짜 야심차게 이 코넘만 사실 보셔도 진짜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는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어떤 내공을 전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내 집은 반드시 가져라. 내 집은 반드시 가져라. 오늘은 주제입니다. 내 집은 반드시 가져라. 이거 부디가 냈던 노래 제목 아니에요? 집 사야. 집 사야. 집 사야. 근데 혹시 집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내 집. 내 집. 프라이버시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그런가요? 그러면은. 내 집 보유자가 돼야죠 이제. 내 집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혹시 집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성 이런 것들 혹시 느끼세요? 집에 대한 필요성은 엄청 느끼죠. 엄청 느끼죠. 집은 사실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안정면서도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 끝날 때마다 어디론가 내가 옮겨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옛날에는 예전에 막 자취하고 갈 때 어린이 정말 소시적. 그때는 친구들이 옛날에는 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삿짐 날라주고 했어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아 되게 풋풋한 모습이 상상돼. 그러면은 이제 이삿짐 막 전부 다 그냥 막 힘으로 날르고 그리고 나서 짜장면 먹는 거죠. 아 너무 좋죠. 이삿날은 무조건 짜장면 있지 않나요 진짜.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한데 이제는 전부 다 이삿짐 센터. 이게 좀 편해지긴 하는데 그런 추억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보면은 옛날에 대한 향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부디는. 그럼요. 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항상 그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면은 힘들게 살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자수성괄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을 자꾸 되새게 돼요. 그래서 초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초심. 내가 아무리 뭐 정말 돈이 많고 지위가 높더라도 초심을 잊지 말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집을 갚자라는 게 오늘 주제잖아요. 부디의 한 수. 그래서 하고 싶으신 얘기는 내 집을 갚자 끝. 아니죠. 집은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집을 사는 사람과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좋을까? 집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세로.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은 오로지 거주의 목적으로만 봐라. 투자의 목적으로 보지 마라. 이렇게 목적으로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집은 투자와 저축의 목적.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있다. 투자도 되고 저축의 목적도 된다. 그러니까 집은 즉 사용가치. 그 다음에 자산가치까지 가축할 수 있다. 사용가치라는 건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주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치와 그 다음에 자산가치. 이거는 저축이면서 투자면서 이런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집을 꼭 가져 있어야 된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요새 그런 걸 느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이 너무 올라서 살 수 없다라는 인식. 이게 되게 약간 슬픈 인식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집을 굳이 꼭 사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가치관을 또 가지신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누는 것 같은데 어때요, 부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집을 사지 않아도 되죠. 전세로 거주하면. 전세로 거주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전세로 거주해도 나중에 이사 갈 때 돈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집을 사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집을 산다면 취득할 때 취득세 내야죠. 가지고 있으면 또 재산세 내야죠. 사실 돈은 더 많이 들 수 있죠. 그리고 팔면 또 양도서 내야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각종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내 집을 안 갖고 전세를 거주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집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이 사용가치 외에 투자 가치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냥 만약에 내가 사용가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거주하는 목적이 없다 그러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같아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아니 퇴집을 갖다가 매매가보다 싸게 전세를 준다고?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전세를 왜 싸게 줘? 퇴집을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지금까지 부디의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물론 전세로 거주할 수도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다. 나중에 전세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냥 불지는 않잖아요. 불어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집을 산다는 건 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투자나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점점 불어나는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정비에 부동산 정책의 정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강구한 거죠. 이 집이라는 거는 사용가치 플러스 자산 가치 즉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를 강구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뭔가 이의를 제기를 하자면 전세는 물론 그래도 되지만 전세로 살아도 물론 너무 좋지만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럼 그냥 예를 들면 5천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때도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부디 주장은 집을 사면 집에 가치는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집을 사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거는 집값이 상승한다, 오른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제가 붙어야죠. 그런데 여태까지 집값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게 즉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하락.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한 50년 전에 짜장면 값이 얼만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돼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반 얘기했지만 1988년도에 음아파트 8천만 원이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다. 지금은 25억을 넘어가니까 그럼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 거고 그걸 갖다가 부동산이나 이런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은 제가 쭉 보면은요. 이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반대 개념이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때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많았냐 디플레이션이 많았냐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인플레이션이지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뭐 1929년도 미국 대공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세계 2차 대전 이런 특별한 시기만 디플레이션이 왔지 다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태까지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막 시중에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현금을 가진 사람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이 실물 자산, 부동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있어요? 골동품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게 다 뭐 실물 자산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니 받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떨어질까요?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IMF나 금융기 때 봤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막상 정말 우리가 IMF 때나 이런 때 저도 한 30% 빠졌어, 가격이. 그래도 못 싸. 더 떨어질 것 같거든. 항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점, 저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막상 대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해답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이 계속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는 디플레이션이 온다든지 인플레이션은 이제 갔다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디 채널과 함께 하시는 건 또 내 집 마련에 또는 저희가 항상 부자되세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부를 좀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채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디도 좋은 생각 많이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상담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정말 내가 어렵더라도 이 네 집 장만 이 판채 이 집 판채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필수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필수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역이 어디든 간에 네 집 한 채는 무정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더더욱 중요성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떨어지면 사지 물론 여력이 안 돼서 못 사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사야 되겠지만 모아서 하지만 여력이 있는데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안 사는 분들은 반드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집이 한 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테크를 생각해야 돼요. 재테크를 생각해서 어디에 들어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지금 시점의 흐름이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통계나 데이터 같은 거 안 쓰니까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통계나 데이터 쓰는 사람들 치고 돈 번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거 그거와 데이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네 라고 알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변수가 가장 크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데이터 단순 데이터 가지고선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절대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험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게 남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실제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안목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내 집 한 채는 필수제다. 그걸 위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재테크를 위해서 공부를 또 하셔야 된다. 저희도 옆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화이팅 해야 되겠네요. 네 집 한 채는 무조건 네 화이팅 부디의 한수였습니다. 네 한정은의 부동산 DJ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알찬 내용 즐겁게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로 시작해서 이슈 준비되어 있죠. 상담해 드리죠. 우리 진짜 알찬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알차요. 스스로 입으로 알차다고 말씀하시기 되게 스스러운 것 같아요. 스스러웠어요. 네 좋아요. 네 부끄러워하시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저희 6월 마지막 날 6월 30일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선착순이라서 부디 제가 앉을 자리는 없겠어요? 아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밖에서 듣든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아무쪼록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은의 부동산 DJ는 어김없이 다음 이 시간에도 찾아옵니다.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행복한 불장인데요. 안녕.